1. 기관의 커넥팅 로드가 부러질 경우 직접 영향을 받는 곳은 1. 실린더 헤드 2. 오일 팬 3. 실린더 4. 벨브 정답은 3. 실린더 2. 기관에서 크랭크 축의 역할은 1. 원활한 직선 운동을 하는 장치이다 2. 기관의 진동을 줄이는 장치이다 3. 직선 운동을 회전 운동으로 변환시키는 장치이다 4. 원 운동을 직선 운동으로 변환시키는 장치이다 정답은 3. 직선 운동을 회전 운동으로 변환시키는 장치이다 3. 실린더 헤드 등 면적이 넓은 부분에서 볼트를 조이는 방법으로 만든 것은 1. 외측에서 중심을 향하여 대각선으로 조인다 2. 규정 토크를 한 번에 조인다 3. 조이기 쉬운 곳부터 조인다 4. 중심에서 외측을 향하여 대각선으로 조인다 4. 직접 분사식 엔진의 장점 중 틀린 것은 1. 연료의 분사 압력이 낮다 2. 실린더 헤드의 구조가 간단하다 3. 구조가 간단함으로 여료율이 높다 4. 냉각 손실이 적다 정답은 1. 연료의 분사 압력이 낮다 5. 분사 펌프의 플런저와 배럴 사이의 윤활은 1. 기관 오일 2. 경유 3. 유압류 4. 그리스 정답은 2. 경유 6. 디젤 기관의 노킹 방지책으로 틀린 것은 1. 연료의 착화점이 낮은 것을 사용한다 2. 흡기 압력을 높게 한다 3. 흡기 온도를 높인다 4. 실린더 벽의 온도를 낮춘다 정답은 4. 실린더 벽의 온도를 낮춘다 7. 라디에이터 캡을 열었을 때 냉각 수에 오일이 섞여 있는 경우의 원인은 1. 기관의 윤활료가 너무 많이 주입되었다 2. 순행식 오일 쿨러가 파손되었다 3. 라디에이터가 불량하다 4. 실린더 블록이 과열되었다 정답은 2. 순행식 오일 쿨러가 파손되었다 8. 압력식 라디에이터 캡에 대한 설명으로 적합한 것은 1. 냉각장치 내부 압력이 부합이 되면 공기벨브는 열린다 2. 냉각장치 내부 압력이 규정보다 낮을 때 공기벨브는 열린다 3. 냉각장치 내부 압력이 규정보다 높을 때 진공벨브는 열린다 4. 냉각장치 내부 압력이 부합이 되면 진공벨브는 열린다 9. 디젤 기관에서 사용하는 분산호질의 종류에 속하지 않는 것은 1. 핀트형 2. 스로틀형 3. 호령 4. 싱글 포인트형 정답은 4. 싱글 포인트형 10. 오일 양은 정상이나 오일 압력계의 압력이 규정치보다 높을 경우 조치사항 중 오른 것은 1. 오일을 보충한다 2. 유압 조절밸브를 조인다 3. 유압 조절밸브를 푼다 4. 오일을 배출한다 정답은 3. 유압 조절밸브를 푼다 11. 공기청정기의 설치 목적은 1. 연료의 여가와 소음 방지 2. 공기의 여가와 소음 방지 3. 공기의 가압 작용 4. 연료의 여가와 가압 작용 정답은 2. 공기의 여가와 소음 방지 12. 발전기에서 발생되는 유독이 전력의 크기와 관계없는 것은 1. 콘덴서 수 2. 전자력의 크기 3. 발전기의 회전 속도 4. 스테이트 코일의 건수 정답은 1. 콘덴서 수 13. 건설기계 장비에서 발전기는 어떤 발전기를 주로 사용하고 있는가 1. 와전류 발전기 2. 이상 교류 발전기 3. 직류 발전기 4. 삼상 교류 발전기 정답은 4. 삼상 교류 발전기 14. 다음에 조명에 관련된 용어의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광도에 다니는 캔들이다 2. 피조면에 밝기는 조도이다 3. 빛의 색이는 광도이다 4. 조도에 다니는 룸앤이다 정답은 4. 조도에 다니는 룸앤이다 15. 예열 플러그가 15에서 20초에서 완전히 가열되었을 경우 가장 적절한 것은 1. 접지되었다 2. 다른 플러그가 모두 단선되었다 3. 단락되었다 4. 정상 상태이다 정답은 4. 정상 상태이다 16. 전해액을 만들 때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 1. 황산을 가열하여야 한다 2. 황산에 물을 부어야 한다 3. 물에 황산을 부어야 한다 4. 철제 용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정답은 3. 물에 황산을 부어야 한다 17. 축전지의 충방전 작용은 1. 물리 작용 2. 화학 작용 3. 환원 작용 4. 전기 작용 정답은 2. 화학 작용 18. 굴삭기의 조종 레버 중 굴삭 작업과 직접 관계가 없는 것은 1. 암 제어 레버 2. 붐 제어 레버 3. 스윙 제어 레버 4. 버킷 제어 레버 정답은 3. 스윙 제어 레버 19. 무한 궤도식 굴삭기 트랙의 조종은 어느 것으로 하는가 1. 아이들러의 이동 2. 하부 롤러의 이동 3. 상부 롤러의 이동 4. 스프로킷의 이동 정답은 1. 아이들러의 이동 20. 지게차의 앞바퀴는 어디에 설치되는가 1. 셰클 핀에 설치된다 2. 직접 프레임에 설치된다 3. 너클 암에 설치된다 4. 등속이음에 설치된다 정답은 2. 직접 프레임에 설치된다 5. 프레임에 설치된다 5. 잔에 설치된다